들어오니까 여기서도 저돌적인 움직임 이게 동료가 있는 곳으로 가질 못합니다 이런 크로스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한 번 더 제리치 제리치 넘어지면서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날티 네 지금 직선적인 패스 들어오고 수원의 선제골이 만들어진 김건희 김도니 슛골 선제골 수원 삼성이 만들어입니다 잘찼고요 양한빈 골키퍼도 방향은 잘 잡네요 왼쪽 손에 살짝 스치긴 했는데 떨어진 볼 쪽에 서울 선수들이 아쉽게 없었고요 다시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는 강현묵 한 번 더 찍어 빠져나왔어요 김건희 김건희 살아있어요 김건희 김건희 윤정규가 따르고요 김건희 골반전 김건희 출발 김민우 양현무기 볼을 지켜냈고 김건희 선수가 윤정규와 팔러세비찌가 붙은 여기서 추풍낙엽이네요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서도 굉장히 욕심부리기보단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선택했고 김민희도 반대 골포스트에 나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선순한 선수가 고승범이예요 잘 흘려줬습니다만 다시 고승범이 터치 그리고 정상빈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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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격 포인트 두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김건희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래도 좀 양한민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네요 김건희 선수의 움직임이 어떤 느낌 자체가 거의 외국인 선수 느낌인데요 네 지금 박스에서 이제 폭발적인 힘을 써야 될 이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김건희이고요 이기세 왼발입니다 코너킹 올라왔습니다 뒤로 갑니다 다 떠나시는 번 슈고 .. 민상규 수헌 삼성 슈퍼매치에서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슈팅이 시속을 한번 재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대각선으로 그대로 깔리는 슈팅 네 박권호 감독의 포요를 이끌어 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alma 이제 몇몇 클럽들이 분명하십니다 정상민이 밀고 들어갑니다 정상빈 어깨 싸움에서 함께 경쟁을 펼쳐봤습니다 통산 득점도 아웃골이고요 지금도 빠져나갔어요 정상빈 정상빈의 움직임 정상빈 돌파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킹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상빈 쪽으로 아이스크림을 찔러줍니다 살아있어요 김민우 김민우 갑니다 김민우 다시 돌아왔어요 정상빈 막아냅니다 밑골키파 활약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요 네 어우 지금도 그냥 딱 머리에 떠먹여주듯이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왔고 골문 앞에 바운드가 되긴데 어우 수원 삼성 올라갑니다 자 빠져나왔어요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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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대쪽 넘어갑니다 자 키트로우 아우 이게 벗어나서 물려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정상빈 이특보원이 이렇게 감사합니다.